자두를 따자 언니 저 위에 거는 못 따겠어 언니 살고 갈아 놓은 거 진짜 잘 먹었는데 뭐 가져가노 이랄 때는 얼마나 웃었는데 봤어요 에헤헤 진짜맛시 땄냐 또 뭐 따지 또 뭐 따지 아니요 노란 것도 따도 되지 응 파란 거 말고 응 짜잔 가져 드세요 근데 왜 언니 왜 그렇게 뺏다 가노 다리가 안나와서 다리가 안나와서 조금 멀리 가면 되지 미치겠다 우리 얼굴이 안나와 얼굴 내가 까꿍 할게 응 자두 따는 첫 자 나나 항상 아가씨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소자 맞지 않냐 응 푸읍 하하핳 하하핳 언니 우리 옛날에 이렇지 않나 그렇지 어 예쁘다 잘 나온다 나두가 쟤 위에는 햇빛을 봐갖고 빨간 데 그래도 약간 약간 덜 익어도 맛있네 이게 노란 것도 괜찮아 이거 숙성시켜 놓으면 맛있어 이거 중간에 이거 따라고 언니 찍어준다고 하고 내 일 다 시키지? 말해봐 그 머리도 좀 써야지 이야 자두가 어떻게 이렇게 달리지 진짜 많이 따뜻하네 옷 다 늘어나네 이건 내가 먹어야지 음 진짜 맛있다 우와 음 잘 안 불과 자 이거 한나무가 응 언니하고 자두 따로 왔는데 이 가지를 떼기가 따야 되겠다 정국이꺼 이 집에는 사다리도 가갈까봐 사다리 잠가놨네 안될걸? 이거 부러질 것 같은데 딸기 없다 딸기 없다 바구니 바구니를 켰다 갖다 놓고 해 우리 언니한테 아 아 이건 또 먹어야지 이건 또 먹어야지 음 이제 다 땄어 다 땄어 다 땄어 언니 이제 그만 땀도 돼 쟤는 놔둬야 돼 으흐흐흐 자 이거 사봐 내가 갖다 할게 알짜 응 이따 봐 음 음 진짜 맛있다 잘해 어떻게 했어 딸아 음 음 응 그렇게 따는 거야? 아니 언니 그냥 가지에다가 훑어 응 응 됐다 우와 좋다 내가 잡아줄까? 응 내가 잡아줄까? 응 아 아마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아따 아야 뭐 그냥 먹고 그냥 빨간거 이거 따니까 먹고 싶어서 안되겠다 내가 많이 딸게 어 자꾸 떨어졌다 어떡하지 나도 진짜 맛있다 왜 아프나 땄다 복숭아도 좀 먹어볼까 우와 복숭아 이거 진짜 끝내주는 복숭아 벌레있다 큰일났네 이거 씻어먹지도 못하고 맛있겠네 자두 복숭아 오늘 수확을 했어요 또 딸려고